15년 전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학생의 학급당 정원과 특수교사 한 사람당 장애학생 수를 법으로 지정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법정기준을 지킨 곳은 한 곳에 불과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건의 관련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학생 4명당 특수교육 교원 1명을 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시도별 공립학교 특수학급의 교원 1인당 평균 학생 수는 4.2명으로 전국 17개 중 16개 시도교육청이 법정기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장애학생 등 특수교육 대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특수교사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장애학생에 대한 개별 맞춤형 교육을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고 이에 지난 9일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이 장애학생에게 적절한 교육 환경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 5건을 대표발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 특수교육 교원 확보에 관한 사항과 특수교육 담당 교사 배치와 지원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장애학생이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실시할 경우 장애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해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지원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외에도 학교폭력 조사와 상담 과정에서 장애학생이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전문가가 장애학생의 진술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외에도 학교폭력 조사와 상담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학교폭력 조사 채ari의 기술도 지원받고 있습니다. . 이외에도 학교ów 제光에 스무ants 주